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언론계도 다 썩은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이후에 주류 언론들 침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들도 다 여러분들 자식이 있을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일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관한은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키웠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피해를 좀 적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돈 받고 이 돈 돈 받고 뭡니까? 특정 사안에 대한 침묵하고 그다음에 특정인을 조지고 이런 게 아닙니까? 한겨레신문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선봉장에 썼던 그런 신문사지 않습니까? 김만배 한겨레 기자와 유착을 해가지고 돈을 구워주기는 뭘 구워줬습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로비력도 뛰어나지만 법조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존재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 하면 존재도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존재를 줬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만배 씨는 잘 아는 거죠. 권순이를 어떻게 구워삶아야 되는지 잘 아는 겁니다. 정진상이를 어떻게 구워삶아야 되는지 김만배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한겨레 기자를 어떻게 구워삶아야 뭡니까?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거죠. 다 돈 주면 되는 겁니다. 모 언론사의 회장님께서 50억을 받았다. 급히 50억을 갚았다. 회장이거든 뭡니까? 부회장이든 간에 어떻게 뭐 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지 이 사람은 다 훤히 다 꿰는 겁니다. 돈 주면 된다야. 50억 클럽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10억 20억 30억씩 그냥 안겨다 주면 입 다 담은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세상 물리를. 김만배가 한겨레 기자하고 유착된 것인지 밝혀진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시 또 월간 조선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9년 한겨레 기자와 돈거래를 한 김만배 2020년 초에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라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2020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에 매진화됐겠어요. 나는 뭐 100% 된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실수 안 했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잘나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국힘당이 잘해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안 통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한 9군데 정도의 조작값이 제로입니다. 조작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이런 보수의 아승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장으로 따지게 되면 어부들에게는 황금어장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황금어장인 겁니다. 황금어장에서 거물을 안 내린 겁니다. 왜 거물을 안 내리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잘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잘 안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뭡니까 적당한 숫자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넘겨야 되는데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전혀 훔치지 않은 데가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9군데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뭐 훔치는 둥 많은 둥 했습니다. 2% 3% 4% 이렇게 훔쳤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 좋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란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김만배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법조를 출입했거나 비슷한 연배의 동료 기자들에게 한결의 9억은 한국의 1,6억은 중앙일보 9천만 원을 건넸다. 좌파 성향의 한결의 강부 기자와 가장 많은 돈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다시 내 젊은 시절에 법조 출입기자를 했으니까 끈끈한 유대감이 있겠죠. 본인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자 봉급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존재 수준은 좀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김만배가 뭐라고 하면 뭡니까 깜빡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김만배가 운동권 출신이에요.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화영 이재명 당대표의 또 척근 가운데 한 분이죠. 이화영 전 의원 경기도 무슨 남북평화 특상가 대상가 하는 직함을 했는데 또 쌍방울에 사회의사로 몸을 담았죠. 전 인연을 설명하면서 이화영은 성균관대학교 81학번 저는 성균관대학교 84학번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저와 학생운동을 같이 해서 그때부터 서로 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86 운동권 출신권 때문에 앞으로도 참 어려워질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권력을 휘둘렸지만 그 뒤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여러분들 만들어 갔던 사람들은 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원내나 원외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사실 한국을 다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요리를 한 거죠. 급기야는 그 사람들이 선을 또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선거까지 부정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을 자행한 거 아닙니까 586 운동권 세력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상국가로 복귀를 하게 되면 역사가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들은 완전히 한국을 난도질을 했고 급기야는 선거까지 도덕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겠지만 그들이 윤석열 이후에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역사라는 것은 강자의 기록이니까 다 지워버릴 수 있겠죠. 운동권 출신들이 다 이렇게 다 해먹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배운 그런 교육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성장해오면서 갖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식견이나 이런 가치체계를 미뤄보게 되면 사실 저는 공직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완전히 계획서들입니다. 제한테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있죠. 그냥 인간 말종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유지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뭘 뜻하는가 하니까 밥솥하고 같지 않습니까 밥솥. 밥솥을 586 운동권처럼 출신들이 다 깨부셔버린 겁니다. 뭐 하려고 저것끼리 잘해먹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운동권들이 권력을 다시 또 영속적으로 잡으면 저는 윤석열 이후에 운동권 출신들이 다시 선거 부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게 보는 겁니다. 보통 높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권력을 확실히 뭡니까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결탁하겠습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결탁하겠죠. 중국 공상당은 영구집권체제계지인데 586 운동권들이 기대하는 영속적인 한반도에서 이익을 갈치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바뀌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권 세력들이 자유진영에서 우리 세력들에게 선거 관계없이 영속적으로 이익을 보장해달라.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저는 뭐 점쟁이가 아니지만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방에 가든 좌익들이 영구집권하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운동권 출신들인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만배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주 최척근이죠 김만배 씨의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니까 아주 뭡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한성도 성균관대 출신 후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인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와 친분이 생겼다. 정진석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언론을 매수할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하려고 한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영속적인 좌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겁한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들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가 대통령이 낙선들에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2020년 3월 24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미스터리가 이게 돼 그렇게 김만배 씨가 손 아래인 정영학 회계사 함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선거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에 240만 표 정도 쑤쳐 넣은 거 아닙니까 24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해도 뭐죠 24만 7천 표 차이로 친 겁니다. 그게 도독놈 시리즈 2군 3군 3구 대선 어떻게 훔쳤냐에서 곧 여러분들 다 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걱정을 지나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자유대한민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조선말처럼 대한민국도 꼴딱 망합니다. 백성들은 유민이 될 것이고 중국에 거의 속국이 안 되겠습니까 중국에 문호 개방하고 한국 사람들은 애 안 낳고 한족 여러분들 한 천만 2천만 정도 집어넣으면 지금 연변이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조선족들이 모여 살던 연변이 지금 완전히 와해됐지 않습니까 한족 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